오늘은 청룡의 해에 푸른 양날이 왔습니다. 청룡의 해에는 그 풍수적으로 또 번영과 성공을 상징을 합니다. 특히 그 청룡은 재물운과 또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죠. 이러한 기운은 또 도음복을 더욱 극대화시키기에 유리합니다. 오행토라고 하는 그 안정과 또 성장의 기운을 그 바탕으로 청룡의 그 목기운과 서로 상생관계를 이루기 때문이죠. 이러한 그 조합은 재물운이 더욱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중요한 또 암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청룡의 해에 이런 그 푸른 양날의 그 기운은 돈이 들어오는 그 흐름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시기를 뜻합니다. 재정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기회의 순간에 더해져서 또 이날 그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동쪽을 또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이런 날은 또 큰 그 행운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. 푸른 양날의 기운은 그 돈복이 그 확장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장기적인 그 재물운이 보다 더 안정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. 양은 그 풍수에서 그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인데요. 재물운과도 또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청룡의 해에 이런 푸른 양날이 오게 되면 돈복이 터질 그 암수는 더욱 강화가 됩니다. 이런 날의 그 특징 속에는 단기적인 그런 재물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 장기적인 재물운이 활짝 열린다는 그런 특징도 지닌다는 것입니다. 특히 그 부동산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투자 혹은 그 중요한 어떤 문서와 관련된 그런 일에서 큰 그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. 긍정적인 돈복 암수를 담아서요. 오늘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을미일 복덕 여의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토요일 푸른 양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